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다룰 사건은 백종원 대표 달 아시죠? 백종원 대표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인데 백 대표가 어제 직접 명상 올려서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백종원 대표 얘기 듣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지.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에 런던 볼카츠 점주분들 중에 8분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된 거예요.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지금 웃는 거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용어를 진짜로 잘못 섞어서 사용하는 바람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기사에 등장하는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날로부터 폐업한 날, 진짜 장사를 그만둔 날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저희 잘못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분명히 저희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고 뭔가 더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늦은 감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브랜드도 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장갈 기자. 일단은 백종원 대표 저희가 많이 친근한 이미지 갖고 있는데 화가 많이 난 모습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일단은 백 대표 입장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돈가스 프랜차이즈 점주 8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더본코리아를 신고를 했었거든요.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처음에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피해를 봤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어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 매출은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본사 매출은 9배로 늘었다. 이런 가맹점 측의 주장에 대해서요. 백 대표는 매장 평균 크기 축소로 인한 변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맹점 하나당 평수가 50평에서 15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에 가맹점 수가 2010년에는 240여 개에서 2023년에는 2700여 개로 11배가 증가는 했지만 본사 매출은 사실 9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또 2023년 영업률도 6.2%로 그리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존속 기간이 3.1년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존속 기간인 7.7년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존속 기간 그리고 영업기간 이 용어를 혼돈해서 생긴 착각이라면서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변사님, 어쨌든 점주들이 주장하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영업 존속 기간이 절반밖에 안 된다. 다른 매출에 비해서 업계에 비해서 이렇게 해명했는데 양측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장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에서 쟁점이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존속 기간의 영업기간을 혼동해서 쓴 언론 보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평균 프랜차이즈의 존속 기간이 7.7년이다 얘기했더니 존속 기간의 개념은 가게 오픈한 날로부터 폐업 신고할 때까지 그야말로 매장에 존속한 평균,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보통 매장이 7.7년을 존속한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더본코리아의 존속 기간이 3.1년이라고 보도했는데 존속 기간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는 영업기간이 3.1년이다. 영업기간이라는 거는 폐업이 안 된 그야말로 매장 오픈일로부터 영업 신고서를 제출할 신고 당시까지의 영업기간을 영업기간이라 칭합니다. 즉 아직 폐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년 이상을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우리의 영업기간이 3.1년인 것을.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평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평균 존속 기간 7년과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존속 기간이 마치 3년인 것처럼 단순 비교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우리는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 매출이 반토막 났다. 2010년도에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평균 한 매장당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반토막 났다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장 기자님께서 지적해줬듯이 2010년도에는 백종원 대표가 런칭했던 브랜드들이 우리 흔히 생각하면 세마을 식당. 이렇게 좀 큰 규모의 100평 이상의 대형 규모의 식당들이 많았는데요.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백다방이랄지 아니면 역전우동이랄지 작게는 10평 정도 또 크게는 30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도에는 대형 평수니까 매출액이 매장당 클 수밖에 없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2천 개 이상의 브랜드가 생겼는데 대부분 소규모 매장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되고 이걸 정당하게 비교하려면 평당 매출액이 줄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평당 환산을 보니까 2010년에는 평당 매출액 1,782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평당 2,350만 원을 더 늘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내용은 틀렸고 수치 계산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듣는데도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은 가맹점주들이 계속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우선 보면... 장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선 일단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백종원 씨가 이끌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변호사님이 이번 사안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백종원 대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허감형이었는데 이번 문제 해결 잘 못하면 또 다르게 이미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저도 봤는데요. 사실 백종원 대표가 이전에 다른 공영방송에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본인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종원 씨의 이미지 자체가 결국엔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더본코리아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경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 피해가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마치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듯한 이미지로 훼손될 경우에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해서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억울한 점, 또 사실과 다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장관 기자, 어쨌든 이 사태는 계속 지켜봐보도록 하고 누리꾼들은 백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제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해명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이 증가했고요. 조회수도 32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이 돈가스 가맹점주들 중에서 다른 가맹점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 8명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지 의심이 든다. 또 백종원님은 건들지 말자. 또 주변에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야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종원 씨의 해명 영상을 보니까 역시 말은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좀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